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오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다들 뵙지만 알고 계시고 하지만 한 주간동안 다 건강하셨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요즘같이 감기 걸리고 힘들고 할 때 건강하게 주님께서 나오게 하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건. 너무 잘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린 내용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역전할 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것으로 이 말씀에 우선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고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어떤 그 무슨 나은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매 순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속에서는 참 많은 그런 문제들을 갖고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훨씬 더 나은 사람 그리고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까지 갔던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금요예배 때 여러 사람들을 지금 제가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삶에서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 새로운 삶으로 바뀐 모습들을 제가 여러 명 소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떻게 고침을 당하지 못하고 그런 좌절된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음을 얻은 모습을 봤죠. 그런데 오늘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 육신의 병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이 고쳐진 것이에요. 영혼의 병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본문이 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지금 유대 땅 가운데서도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자존감이 낮은 상황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사마리아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인 유대민족들도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다 생각해서 그 지역을 가지도 않은 만큼의 그런 천대받고 아주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외면받았던 곳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 속에 있는 사는 사람들을 공동체 속에서도 이 여인은 외면받고 또 천대받았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여인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같이 서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친교를 나누고 하는 그 시간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가로 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앞에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좀 이제 앞에 부분도 보면서 읽어볼까 하는데요 5절 말씀을 한번 벌써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새벡에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에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여? 6시쯤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 이야기가 말씀드릴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는 보통 새벽이 새벽이 하루의 시작이 되죠. 근데 성경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를 지으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쵸? 그래서 이스라엘의 개념에서는 저녁 시간부터 밤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시간 개념이 우리의 시와 다릅니다. 지금 여기 6시는 어떤 시간이에요? 여기 지금 6시가 정오예요. 시간이 완전히 거꾸로예요. 우리는 지금 6시가 해가 떨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 개념으로서는 정오의 시간이에요. 왜 정오의 시간이냐? 해가 내리치는 때 사람들이 그때는 너무 뜨거운 날씨였기 때문에 우물가에 모이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그 시간 그때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갈래요. 그만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소외받고 완전히 사람들과 격리된 삶을 사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왜 그러느냐? 그 여인의 상태가 여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구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중하지 아니하미라. 10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줄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할 수 있겠지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이 앞부분에서 보면 이 여인이 왜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문제가 있느냐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윤리적으로 그 당시 윤리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이제 이 이혼 가정 이런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여인들은 그 당시 때 가장 뭐라고 할까요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인들을 버리고 결혼하지 않고요. 뭐라고 할까요 이혼하는 것은 매우 매우 쉬운 가정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책임이 남자에게 있기보다는 여자에게 있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말 그대로 낙인이 찍혀버린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잘못 이상의 것으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죄책감을 느끼게끔 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든 상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해서 사마리아 가졌고 그 여인을 위해서 어디에 가신 거예요 한낮에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어디에 가요 우물가에 갔다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으셨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는지 각자의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저는 뱃속에서부터 우리 어머니께서 태어날 때부터 태중의 모태신앙이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한 날은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언젠가는 예수님을 구주로 내 입으로 고백하는 그때가 정말 구원 얻은 날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의 스토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때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듣죠. 그때 그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내가 스스로 예수를 알고자 해서 만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가장 낙고 찬한 상황에서 그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때에 만나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상황 속으로 주님이 오셔서 할렐미야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만약 내 능력으로 주를 찾았다 내가 주를 만날 수 있어서 만났다 하면 내 속에는 뭐가 그 속에 부터 시작이 되냐면 자랑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거리가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을 자랑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여위보다는 내가 지금 나은 상태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속으로 지금 우리 겉에는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어요. 더 좋은 집 또 더 좋은 명예 지위를 갖고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살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속으로 들어가면 나는 크리스토O께 치유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상한감정 상한심령이 크리스토로 인하여서 고침을 받아야 할 상황이 우리 모두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해서 인친받는 것이 바로 복음의 스토리가 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신다. 아멘 그러면 이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어떤 변화가 있었냐 첫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가 바뀝니다. 물질적인 생각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제가 여자가 뭘 버리고 나가냐고요. 뭘 버리고 동네로 갔죠. 물뚱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물뚱이 물뚱이가 뭐예요. 우물가에서 물을 퍼서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매우 매우 높은 고지에 있어요. 물이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구양성경에 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야곱이 판 우물이 바로 야곱의 우물이에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아까 4장 맨 앞부분에 야곱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야곱의 우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땅이 척박한 땅에 물이 나게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장소인 거예요. 이게 그냥 흘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의 죄로만 향하 축복의 장소가 저주의 장소로 바뀐 거예요. 열두 집화 중에 열 집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열 왕들이 죄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먼저 유대 땅보다 180여 년 정도 더 전에 나라가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면서 그 치욕과 모욕을 당하면서 정말 저주받은 사람으로 저주받은 땅으로 살게 되는데 그런 척박한 땅 속에서 지금 이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물이 너무 귀한데 이 물등이 하나 가지고 사는 삶에서 물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 영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의 가치관에 변화가 생겨요.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적 가치관을 우선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물덩이를 버려버리고 이제는 누구를 향해? 크리스도를 향해 나가요. 여기 이 여인이 물등이를 벌어들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그 이른 말이 뭐예요? 이른 말이 뭐예요?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소보라 와보소보라 성경에서 와보라라고 전도한 구체적인 전도의 내용이 나온 것이 딱 두 군데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전한 여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또 한 명이 누군지는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 번 설교에 그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사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바뀌었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물질적 가치관에서 생명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관점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세상 가치관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이 돼야 된다. 아멘! 수없이 반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물덩이가 버려진다고 했을 때 그 버려지면 거기에서 끝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살바를 피할 곳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는 이번 다음번 제가 마가복음 설교회를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핵심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올 텐데요. 거기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 야구부 요한을 전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장면이 나오는데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베드로에게는 그물은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그런데 그걸 버려요. 누구 때문에? 크리스도를 만나 변화되니까 자기가 먹을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돼요?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역시나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 길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는 절대 안된다는 거죠. 반응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할 수 있었는가를 한번 봅시다. 30절 말씀을 한 번 봅시다. 29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지금 이 29절 말씀이 그 여인의 입에서 쉽게 나왔을까요? 제가 앞에서도 다 얘기했잖아요. 이 여인은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 싫은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 여인의 과거가 들쳐다닌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사람 없는 시간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 만나러 가요.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누구를 전해요? 예수를 전해요. 그럼 이것이 그 사람의 의지대로 가능할까요? 의지가 가능했을까요? 제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때 그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셨던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셨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누구의 이끌림을 당하셨을까요? 이끌림을 받고 산다고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게 삽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누구의 이끌림으로 인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갔을까요? 예? 성령이에요. 성령이 안에서부터 우리를 행동을 안 할 수 없게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성령 마냥 매 순간마다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하시지 마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성령님 나를 몰아가신도록 나를 이끄시도록 내 몸을 성령님께 맡기시는 삶을 사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아멘 말씀을 몇 대목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사실이길 바랍니다. 그거는 변화된 사람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지 않으면 성령님은 그저 다른 세상의 예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실 수 있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 짜릿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말씀만 하면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이 내 속에 계십니까? 또 뻘쭘하게 하시려고 대답 좀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삶이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하셔도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이 여인처럼 이 여인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과거의 내 그 부끄러운 그 모습 때문에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런 수준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온전히 주 안에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의 일으로 온전히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부족했던 모습들 이제 다 하나님께서 다 그 과거를 지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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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